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호리야스놀이 지음 김서현 옹김 전나무습 출판사입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책춘함 나비옥과 일으켜주세요 요새 책춘함에 아주 꽂혀있는 게 에너지의학이죠 에너지의학, 파동의학, 어싱, 땅에너지를 활용한 자연치유, 햇빛의 선물 아주 다양한 관련된 책들을 쭉 제가 섭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책춘함의 책 읽는 방식이 뭔가에 하나의 주제가 딱 꽂히면 관련된 주변 책들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견이 분분한 의견이 있는 건지 그 중에서 어느 쪽이 근거적으로 더 적절할지 또 그것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책 읽기를 하죠 그 일환으로 또 이 책 앞서 말씀드린 책들과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몸과 뇌 속에 벼락이 쳐서 병이 생긴다는 호리박사의 흥미로운 주장에 끌려 책을 읽어 나갔다 모세혈관의 내경과 적혈구의 직경이 둘 다 7.5에서 8미크론으로 비슷한 크기이다 보니 좁은 모세혈관 속을 빠듯하게 채우며 적혈구가 흘러가고 이 둘이 서로 스치면서 정전기가 생기고 그 정전기가 쌓여 벼락을 친다는 논리에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기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스칠 때 채 표면에 발생하며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여 전압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방전되는 현상이 벼락이다 이러한 정전기와 벼락이 우리 몸속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발생한다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우리 몸의 현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듯이 독자들도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우리 몸의 맹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을 습관화하기 바란다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오루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저자 호리 야스놀이는 기후치과대학 치과부 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쇼아대학교 의학부 개건교수 닥터3 의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힘쓰면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체내 정전기 이론은 그 어디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호리 박사만의 건강 이론이다 정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체표면에 정전기만 알고 있을 뿐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호리 박사가 최초다 이게 2009년에 출간된 책이니까요 2010년에 이제 어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앞선 의식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혀 다른 연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그는 체표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전기와 그 폐해를 설명한다 즉 생명이 유지되는 한 혈액은 우리의 전신을 휘도는데 그 과정에서 적혈구와 혈관이 부딪히고 또 혈소판과 백혈구, 당분,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해 지방, 글리세린, 당 같은 절연체에 차곡차곡 쌓인다 쌓인 정전기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벼락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벼락이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전달이 끊어지면서 알치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그의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호리 박사는 발목 근육 이상을 치료함으로써 턱관절 장애를 완치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발목 근육과 턱관절과는 관련이 없다며 그를 질타했지만 그의 치료를 받고 입에 손가락이 한두 그밖에 안 들어가던 사람이 몇 분 만에 입을 쩍 벌릴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사례들을 보여준 이유로는 오히려 그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양자역학이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이론들에 관해서 타당성에 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죠 이처럼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게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체내 정전기 이론을 일본 전역에 알리고 있다 이 책에서는 체내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과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비롯해 체내 정전기를 몸속에서 제거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한다 더불어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준다 체내에 쌓인 정전기가 몸과 뇌를 망가뜨린다 푹푹 지는 한여름 갑작스레 하늘이 시껌해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번쩍 번개가 쳤다 싶은 순간 우르릉 쾅쾅 하는 청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크든 작든 위협을 느낀다 실제로 낙뇌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람만 한 해에 여럿이고 그보다 작은 생명체들은 더 많은 수가 낙뇌로 목숨을 잃는다 벼락의 전압은 작게는 1억 볼트 크게는 10억 볼트나 된다 이런 고압에 직격당하고도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벼락의 정체를 아는가 대부분의 전설에서 벼락은 도깨비 얼굴에 머리는 뿔이 나 있고 허리에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서 큰 북을 둥둥 울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것은 화가가 그린 뇌신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다 하늘에서 뇌신이 날뛴다고 하면 참으로 신기하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우리와 훨씬 밀접한 존재가 벼락이다 벼락은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어느 맑은 날에 문의 손잡이나 차문을 잡으려는 순간 빠직하며 번쩍이는 바로 그 정전기 말이다 거대한 정전기가 구름 속에 생긴 것 그것이 벼락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 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 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몸 속에서 낙뇌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에서 낙뇌가 쳐서 뇌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전달이 끊기면서 알차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몸 속에 쌓인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이다 이는 내가 붙인 이름이다 정전기는 매일 시시각각 체내에서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질병의 원일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며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몸 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에너지의학의 저자 제임스 오슈먼 박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활성산소는 분자나 원자의 바깥 궤도를 도는 짝을 잃은 자유전자를 칭한다 자유전자는 통상 짝을 지어 존재하며 세포의 궤도를 돈다 이 상태는 통상 양전화인지 음전화인지 중성인지 규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성산소가 잃어버린 전자를 다른 분자로부터 빼앗아 오면 그 빼앗긴 분자가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손상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그러한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계된 분자들이 모두 고장나게 만들며 원자의 구조의 교차 결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DNA 교차 결합은 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 사이의 교차 결합은 피부의 주름살을 만들고 저밀도 지방단백질의 산화는 플라크의 형성을 일으키면서 심장병 또는 심장마비로 나타나게 만든다 노아의 미터콘드리아 이론에서는 미터콘드리아 DNA는 원자액 DNA보다 덜 방어적이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안 자유전자들이 탈출하여 물과 반응,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두고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상을 당하거나 에너지를 생성할 때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실제 숨을 들이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상처를 입을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이제 암과 노화,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 등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박동창 저자님께서 맨발로 걸어라 해서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또 잘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내 정전기를 체계 형태로 소개하게 된 계기는 고교동창인 K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일전에 자네가 말한 체내 정전기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겠나 그의 이메일을 받기 며칠 전에 고향인 미혜현에서 5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었다 나는 그곳에서 K와 오랜만에 제외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가 평소 건강법에 관심이 많아 전문가 뺨치게 건강에 대해 공부해왔다는 말에 몇 가지 건강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체내 정전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정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체 표면에 정전기만 알고 있을 뿐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나 말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책이나 잡지에 소개된 적도 없다 그건 자네가 멋대로 만들어낸 주장 아닌가? 이 역시 당연한 의문이었다 나는 체내 정전기에 대한 논리를 차근히 설명해 주었다 물론 몸속의 정전기를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해 그렇지만 몸속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테고 그 정전기가 쌓일 일이라는 점 또한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규열이야 쌓인 정전기가 해를 끼친다는 점 역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내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는 사람이 많아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 역시 정전기를 접지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접지의 영어 단어가 바로 earth죠 그래서 e-a-r-t-h 그래서 earthing 이걸 한국말로 그냥 a thing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놀랍게도 a thing 이론은 이분이 이걸 주장하신 이후에 2010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서로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서로의 관찰을 통해서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동창회에서는 이 정도만 알려줬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다 보니 도쿄에 돌아가서도 체내 정전기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해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자 내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 전에도 체내 정전기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었다 하지만 대부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끝으로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가르쳐달라는 K의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메일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했고 전화로도 강의를 해줬다 하지만 체내 정전기를 이해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임이 차츰 드러났다 참으로 막막했던 것은 그가 정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다는 점이었다 에너지 보존법칙쯤은 알고 있으려니 단정짓고서 혼자 떠들어댔는데 그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에 설명하는 나도 답답해졌다 뭐야 자네 이런 것도 모르나 하는 말이 자연스레 튀어나왔다 성질 급한 나는 결국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자네 공대 출신 아니었어?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 내 시간이 아깝다 그러자 그가 대꾸했다 대수준이 낮은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이보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그걸로 박사학위를 딸 거라면 상관없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거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장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나쁜 소리 안 할 테니 성질 좀 가라앉히고 내가 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 반 이상은 알아들을 걸? 그래야 체내 정정기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서 도움받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평정심을 되찾고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알았어 자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설명하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봐 이렇게 해서 K에게 체내 정정기에 대해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만나왔다 어떤 병이건 힘들긴 매한가지라 환자들을 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병에 걸린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고생이 많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병은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다 병 들고 나서 치료에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니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래도 건강할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병에 걸리면 그제야 허둥지둥 술담배를 끊는다는 등 식사를 바꾼다는 등 운동을 한다는 등 건강법을 실천한다는 등 부산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도 힘들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효과까지 좋은 건강법이 있다면 최고가 아닐까? 그런 발상 끝에 떠오른 개념이 체내 정정기이다 질병의 원인은 체내 정정기가 다는 아니다 스트레스, 식생활, 운동 부족, 골격의 이상, 환경오염 등 질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들자면 끝이 없다 불씨, 산소, 발화물질, 열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춰야 불이 나듯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병에 걸린다 이 원인들을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거한다면 병의 발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가 바로 체내 정정기이며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에서 빼낼 수 있다 한 번 해보지 않겠는가? 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이다 최근 우울증과 알치아이머 병 등이 증가하는 현상에 체내 정정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일까? 만약 체내 정정기가 DNA를 손상시킨다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발이 일생화되었고 그 탓에 체내 정정기를 빼낼 기회가 갈수록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 그 폐해인 질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발 밑창이 다 고무로 바뀌면서 그 전에 가죽신이라든가 뭐 여러분 아시듯이 집신 이런 걸 신었으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어승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이 여러분의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자로서 최고의 기쁨이겠다 자 그래서 챕터 1 뭐라고 몸속에서도 정정기가 일어난다고? 챕터 2 체내 정정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 챕터 3 몸속에서 내리치는 벼락이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챕터 4 몸속 정정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치 챕터 5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맺은 말 지금 당장 맨발로 흙위를 걷자 옴기니의 글 내 인생의 행운 채내 정정기 이론 자 이런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른 책들을 소개하면서 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바로 몸속 정정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으로 갑니다 생활수칙 1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채내 정정기의 양도 늘어난다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오던 K에게 며칠 연락이 뜸해 전화했더니 열이 나서 머리가 짖근거려 라고 말했다 최근 한동안 채내 정정기에 대해 공부하느라 머리를 많이 써서 지혜열이라도 낫나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누워서 쉬어 K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마디 던졌다 자네 말이야 누워있기만 해서는 안 돼 내 말에 K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라며 간절하게 물었다 K에게 지금의 증상이 있기 전에 상황에 대해 묻다 보니 최근 갑작스럽게 학습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쓰면 머리로 가는 현류가 많아진다 벌써 여러 번 말했으니 다들 알겠지만 현류가 늘어난 만큼 정정기의 발생량도 늘어난다 아마 K의 머릿속은 정정기로 가득 차서 여기저기서 벼락이 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그 응력에 영향을 받은 두피가 과긴장을 일으켰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몸 어딘가에 생긴 트리거 포인트가 자발성 연관통을 두피에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방법은 하나야 몸속에 쌓인 정정기를 빼내야 돼 누워만 있는 건 몸속에 쌓인 정정기를 뺀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치료법이야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리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정기를 빼낼 또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에서 정정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차이며병 우울병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정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정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요새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한국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5천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기계 측정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다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시면서 믿을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책춘함도 어제 다 구입해가지고 실제 어스잉 제품이 효과가 있나 없나 가장 가성비 좋은 5천원짜리 손목밴드를 사가지고 기기에 연결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과감하게 조금씩 더 투자해 보고 있죠 그래서 담요도 한번 그것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에도 접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잘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저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손목밴드라든지 헤드밴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아니면 여러 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말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맨발 걷기도 시작을 했죠 맨발 걷기도 하고 햇볕 쬐기도 하고 뭐 이게 돈 드는 일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뭔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꼭 여러분 삶에 스스로 실험해 보고 바로 이제 암을 삶으로 옮겨가는 그 속도를 높여가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케이에게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올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이 깨면 또 소금물에 물 한 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걸 여기에 달걀 술을 한 잔 해도 좋지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소금물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 실험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제 그 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 술이 잘 된다고 한다 달걀 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 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데운 술 정종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불량의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효과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따르는 데서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라이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 분해하는 효소로 눈물이나 콧물, 모유 등에 들어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간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이 라이소자임이 추출된다고도 한다 한국적으로는 여러분 막걸리 중탕으로 마시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본 거니까 그 대신 이제 막걸리에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막걸리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체표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다만 협심증이나 신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연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달걀도 정말 자연 방사해서 키우는 달걀도 요새는 구하실 수가 있고 소금도 우리 일설에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 건 나트륨 자체의 소금이 나쁜 거고 천연소금 자체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지혜롭게 선별하셔서 한번 또 너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식의 전사가 돼가지고 막 이거 하면 그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수칙 2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나는 조언을 하나 더 추가했다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 나 아직 안 죽었어 K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은 자들이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다름없을 뿐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책춘안 같은 경우는 이걸 읽는 순간 뭐를 하죠 방금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 앱 다운받아서 여러분 나침반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북쪽인가 살펴보고 바로 이제 그거를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의 암을 삶으로 만드는 독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방위자석 나침반에서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기 때문이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은 끌어당긴다고 초등학교 때 배운다 지구도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자석을 보고 지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의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현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현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관계를 보면 동서방향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이밍의 법칙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가락 3개 펴가지고 중학교 때 이게 어디로 전류가 흐르는가? 아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다고 한다 부처님은 북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면 좋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으리라 알았어 지금 당장 흙을 만지고 와서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볼게 K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경험에서 보면 K처럼 내 말을 믿고 순순히 따르는 환자는 병에 걸려도 금세 낫는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안도감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현류를 좋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 자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석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양날의 칼이다 자석이 독이 된다고 하면 다들 못 믿겠다는 얼굴을 한다 하지만 자석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편이 좋다 자석을 장기간 사용하면 현류의 전기분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허체질과 실체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석 반창고는 에너지가 부족한 허체질의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난다 어느 날 통통한 65세 여성이 몸이 안 좋아졌다며 상담을 하러 왔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하고 물으니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몇 번씩 혈압을 재봐도 협증증의 소견밖에 얻을 수 없었다 문득 목덜미에 붙인 자석 반창고가 눈에 띄어서 떼어냈다 그리고 5분 뒤 다시 혈압을 재니 혈압계가 정상을 가리켰고 몸 상태도 회복되었다 고작 자석 반창고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것이냐며 본인도 놀라워했다 자석은 플레이밍의 법칙에 따라 혈액을 분해하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보면 자석은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생활수칙 3.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다음날 K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네 말이 맞았어 완전히 좋아졌어 고맙네 정전기를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 역시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최고다 정전기를 빼는 방법을 더 알려주면 좋겠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머릿속에 벼락이 싹 가라앉았나 보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짚신을 신고 길을 걸어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운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이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서 사는 데다 다들 바빠서 정원을 가꾸거나 낚시러 갈 틈도 없고 바닷가를 느긋하게 산책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겠는데 K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쁘게만 살고 있어 병에 잘 걸리게 됐다는 현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끔은 낚시줄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고 흙을 주무르다가 저무는 날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도저히 그런 여유를 낼 수 없다는 사람은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해보기 바란다 단독주택에는 보통 마당이 딸려 있다 아파트라면 화단이나 단지 내 공원처럼 흙이 드러난 곳이 있다 그곳을 미리 알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흙을 토닥토닥 손으로 두드리자 그 행동만으로도 접지되어 몸속 정전기는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에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회에 접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익혀서 제대로 된 정전기 대책을 실천하자 접지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 가전제품에도 이용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지구가 거대한 도체이며 대지의 표면은 전위가 제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전기를 땅, 지구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접지의 전기저항이 1M옴 이하면 괜찮다 이러한 접지 방식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참고로 전기제품의 경우 정전기에 비해 극단적으로 큰 전기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접지의 전기저항치가 105옴 이하인 매우 저항이 작은 것을 써서 전기가 잘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의 성질은 접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리하다 도체는 어딘가 한 곳만이라도 접지시키면 순간적으로 거의 모든 정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미리 접지만 시켜둔다면 철이나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든 금속재 장치 등의 도체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족족,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도체일 경우에만 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절연체가 대전된 경우에는 체내 정전기를 접지해도 전화는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는 접지를 해도 정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접지를 한 도체에서 접촉해 있는 절연체의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일 때가 있다 실제로도 이 상태에서 절연체의 전위를 측정하면 전위는 낮아져 있다 절연체라도 접지를 하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자주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왜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이는 걸까? 접지한 금속은 전화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다 그곳에 대전된 절연체가 접촉하면 도체의 표면으로 절연체에 대전된 전화와 반대극성을 가진 전화가 끌려 나온다 즉 접지한 도체와 접촉한 절연체에서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중화되어 겉보기에는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인다 하지만 당연히 절연체의 전화는 이동하지 않는다 도체에서 떼어놓으면 사라진 듯 보였던 정전기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접지의 효과는 대전된 물체가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즉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에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절연체의 정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으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가 있다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어떤 원리로 정전기를 흘려보낼까? 그 비밀은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에 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나 화장품 등에도 쓰이는데 분자 속에 물과 기름이 쉽게 결합하도록 돕는 성분을 함유한 물질이다 실제로 스프레이를 뿌린 면을 크게 확대해보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수분은 공기 중에 수증기이다 즉 스프레이를 뿌린 면은 아주 미세한 수분이 부착된 상태가 되면서 정기 저항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전기가 제거된다는 원리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뿌리기만 하면 손쉽게 정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간편한 정전기 방지책이기 때문에 정전기로 옷자락이 달라붙는 현상을 막는 스프레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 가서 건조한 피부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내 정전기를 빼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24시간 접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게 어쌍의 이론이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싸고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접지 이론은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가장 가성비 있게 조금씩 하나하나 실제 실험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메이크 센스하다 아 이게 정말 유효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실험을 더 높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듣고 갑자기 막 또 막 물건만 사면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고 들어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업로드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정말 책이죠 아주 핵심이 되는 책들 꼭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며 사는 갈매기 조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책 한 권의 소장이 우리의 출판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독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문명을 바꿀 수 있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나비효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